KT 고객 60만 명의 5월 통신요금이 중복으로 출금돼서 가입자들의 항의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후 신한은행 요금 자동납부를 이용 중인 일부 고객들의 5월분 통신요금이 이중으로 빠져나갔습니다. KT 계열 알뜰폰 브랜드 M모바일 고객 사이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는데요. 아직 정확한 피해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6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피해 고객들은 달마다 21일 신한은행 계좌에서 요금이 자동으로 출금되도록 신청한 사람들로 다른 은행 자동납부 고객들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신한은행은 KT 인출 요청을 받고 출금하는 상황에서 KT의 정정 요청이 들어오며 문제가 발생했다며 어젯밤 환불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른 은행에도 KT의 정정 요청이 전달됐지만 중복 출금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T 인출 요청을 받고 출금하는 방식 안